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 놀이하다가 말아먹었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밖에서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당은 명주를 이어간 거다. 우리가 야심차게 키운 이준석이도 성상나비란 어처구니없는 누명을 씌워 쪼자내고 용산만 목매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되었다. 이제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에만 걸구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까? 청년 정치를 외치면서 들어온 그 애들은 과연 그 역할을 해왔을까? 이번 총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30여 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또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참 안타깝다.